안동시 공무원 가운데 연봉이 1년 만에 35%, 1,800만 원이 오른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시장 정책특별보좌관 얘기인데요.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소통비서관, 임기재 공무원 등 안동시의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5급 상당의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특별보좌관. 안동시는 지난 8월 1년을 더 재계약했는데 연봉을 6,2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35%, 1,800만 원 이상 올려줬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 같은 5급 공무원이 100만 원 남짓 오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인상된 겁니다. 안동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년이래요. 1년. 근무 실적을 S등급으로 했다는 것은 연봉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아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효과별로 추진해오던 일이에요. 국장과장들은 거기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장님들이 어떤 데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시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에 또 시장님의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해온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드물게 안동시가 지난 9월부터 24시간 운영을 시작한 재난안전상황실. 임기재 공무원으로 뽑은 전담 요원 12명의 인건비만 4억 원에 달하지만 근거 규정도 없이 채용부터 했습니다. 안동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은요. 아직도 우리 지방 공무원을 당직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규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조리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안동시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죠?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명 중 자격요건 운전면허 소지에 해당돼 뽑힌 인원이 3명. 권기창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지역신문사 대표도 있습니다. 이 밖에 안동시장 소통비서관, 시설관리공단 경영진 등 안동시의 인사난맥상에 대한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